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지난 캐스트 영상에서 여러분 학력평가가 계약에 맞춰서 변화했다. 여러가지 학사 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상당히 긴급하게 촬영을 했었는데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아서 계약이 조금 더 연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학사 일정이 변경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는 학사 일정이 학교마다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장 4월에 학교를 가기로 했지만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요. 학교마다 아직 계획을 정리하고는 있지만 확정을 짓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일 불안한 것은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학원도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단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갑갑하게 집에만 일어나고 있는 친구들 많으신데 확실한 건 집에서 공부를 안 합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학력평가가 바뀌었습니다. 학력평가가 4월 2일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4월 16일에 보기로 했고요. 4월 학평은 5월 7일에 보기로 했는데 고3들만 치르는 시험이죠. 전학년이 3월 학평을 다 보는데 서울 광주랑 경기 광주죠. 경기 광주 지역이 3월 학평 실시를 안 보기 때문에 아마 서울 지역 아이들이 제일 크게 이벤트를 치르게 되는 시험이 3월 학평일 거예요. 3월 학평, 4월 학평 애들아 월마다 한 번씩 시험 보는 그런 단순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학사 일정의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입학을 하고 1, 2주 지난 다음에 3월 학평을 보고 중간고사와 학평 사이에 모의고사를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일정 또한 변화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3월 학평이 일단은 16일로 변경이 되었고 4월 학평이 변경이 되었고 수능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6월 모의평가인데 3월 31일 날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것마저도 아직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학리평가는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중간고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계약을 3월 마지막 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도 약간 스포성으로 이야기가 됐던 내용인데 중간고사가 없어지면서 수능을 연기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히 4월 달로 학기가 연기가 되면 중간고사를 치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말고사만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신 그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3들 같은 경우에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기말고사만 치르고 수시를 쓰면 거의 수능을 두 번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대학을 갈 때 너무 불리한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건 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수행평가로 대체를 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고사를 아예 치르기로 한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는 5월 말에 중간고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원래 중간고사를 보기로 했었는데 5월 말에 본다라는 건 학기가 한 달 정도 늦어졌으니까 그대로 학사 일정을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없어지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중간고사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고 이제는 점점 슬슬 시험대비 들어갈 때가 된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 학교에 물어봐봤자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5월 마지막 주에 중간고사를 치르거나 수행평가를 치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간고사를 치르든 아니면 수행평가를 대체를 하든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에 중간고사 성격을 띈 시험을 치를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거꾸로 지금의 공부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지금이 3월 마지막 주, 마지막 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두 달 전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기말고사도 한 달 느려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름방학의 기존에 한 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중간고사를 한 달 미뤘으면 기말고사는 한 3주만 느려지게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짧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중간과 기말 사이에 원래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더 없어지죠. 지금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 학기 과정에 대한 학습을 모두 다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래 중간고사만 목적으로 3월달에 쭉 달리는데 지금은 그러지 마시고 한 학기에 대한 계획을 충실히 세워주셔서 적어도 학교 가기 전까지는 한 학기에 대한 여러분이 수강하고 있는 인강을 다 듣거나 풀고 있는 문제집을 다 풀거나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름방학이 줄어들 것이다. 혹은 없어질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름방학이 없어지는 학교도 있긴 있더라고. 없어진다는 표현은 주말 껴서 학교 재량으로 며칠 쉬는 정도이고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학교는 그래도 여름방학은 2주를 유지한다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여름방학을 5일만 한다. 그러니까 앞에 주말 붙이고 뒤에 주말 붙이면 그래도 9일, 열흘 정도는 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름방학이 아예 없는 학교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재량휴업일로 며칠 쉬긴 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여름방학이라고 느꼈던 적어도 3주 혹은 3주 좀 넘어서 20매칠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 지금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존의 1, 2학년들은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2학기 선행을 하면서 2학기 중간고사까지 범위를 같이 학습을 했었죠.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입학할 때까지 중간고사만 목적을 두고 쭉 달려나가면 기말고사에 치일 것이고 2학기에 치일 거야. 그러면 한 번 그게 치이면 계속 치이게 되거든. 그럼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걱정되는 시기에 공부를 내가 과연 해야지 옳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여러분한테 어떠한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강사로서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너무 놀지 말고 지금 놀면 안 되고 나가도 위험합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긴 하되 독서실을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적어도 집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겠죠.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게임을 하게 되고 잠을 자게 되고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지 않고 일을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자유시간에 지금 많이 주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때 정신 잘 붙들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안전을 잘 지키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되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이 미뤄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럴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결국 여름방학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하는 것을 지금 좀 당겨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잘 짜두셔야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에서 안 칩니다. 알았죠? 가장 불안한 건 아무래도 수험생들이겠죠. 고3 학사 일정이 전부 다 지금 바뀌면 갓댕이나 좀 불안한 시기에 더욱더 불안해질 텐데 1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네 교복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었거든. 그래서 1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 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예요. 잘 극복해야죠. 전부 다 힘을 내고 있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니까 부디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지나가서 우리 원래 대학 탐방도 하기로 했었고 여러 가지 캐스트 재밌는 것도 선생님 기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좀 몸사리고 있거든. 그거를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전수칙 잘 지키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면 우리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도록 하고 학사 일정이 이렇게 변형될 것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선생님 빨리 정보를 좀 받아들이는 대로 아는 대로 계속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개인학습 잘 철저히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